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1호 인사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센터 이사장이자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40살 최혜영 씨를 영입했습니다. 최 씨는 발레리나를 꿈꾸며 무용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3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척수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장애를 극복하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. 2017년 여선 척수장애인으로는 국내 최초로 나사렛대학교에서 재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최 씨의 장애인식 개선 활동은 지난 2018년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라는 정책으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.